기양지 전시는 잠실창작 스튜디오에서 입주작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굿모닝 스튜디오의 성과 전시가 이번 기양지라는 전시인데요 전문가 세 분이 멘토로 참여를 하셔서 12명의 입주작가들하고 같이 약 5개월 이상 기간 동안 계속 이렇게 멘토링을 진행을 했고요 그 멘토링을 통해서 입주작가들이 본인의 작업적인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성과들을 이번 기양지라는 전시를 통해서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와서 이렇게 보니까 조금씩 장애가 있지만 특별한 이런 재능을 가진 작가들이 마음껏 표현을 한 좋은 작품들을 모아놓은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저희 이번 전시는 12월 13일까지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좋은 작품들 많이 전시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와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잠식 창작 스튜디오에는 총 12분의 작가분들이 입주를 하시는데요 입주 공모는 해마다 3월에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참조를 하셔서 입주 지원을 하시면 되고요 자격 요건은 나이나 장애 유형에 대한 제한이나 그런 것들은 전혀 없으니까 장애인이라는 증빙 자료만 있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격 요건은 나이나 장애 유형에 대한 제한이나 장애 유형에 대한 제한이나 장애 유형에 대한 제한이 가능합니다